1, 2, 3 컴백 축하합니다! 컴백 축하합니다! 사랑하는 재연님 컴백 축하합니다! 감사합니다! 고맙습니다! 감사합니다! 잘 부탁드려요! 감사합니다! 좋아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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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. 오늘 사진과 함께 찍은 사진. 네, 잘한다. 좋아요. 좋아요, 좋아요. 좋아요. 우와, 앞머리다. 앞머리 해? 오. 근데 첫끼야. 어? 오케이. 네.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응. 저 옛날 첫끼도 했었잖아요. 맞아요. 안 해도 모르겠어. 아, 잔머리 자르고 싶다. 잔머리? 네. 잔머리 잘라주면 안 돼요? 앞머리요? 네. 앞 잔머리. 아, 괜찮아. 앞 잔머리 잘라주시면 안 돼요? 머리요? 네. 옛날에 했었잖아요. 아니요. 또 하고 싶어. 해달라주면 안 되었어요? 잘하잖아. 특기잖아, 특기. 아싸, 아싸. 아싸, 아싸. 불안이 같다. 불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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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수분정 해보고 싶어요. 해줄게요. 불안이 같은 거. 오 좋다. 해줄게요. 불안이. 불안이. 불안이 같이 생겼다. 아싸. 안 한 머리가 없으세요. 저 빨간 머리 안 해봤어요. 오! 해봐요. 빨간 머리 어리지? 예쁠 것 같아요. 빨간 머리를 희한하게 안 해봤더라고요. 흰 피부랑 노무 자가 찰떡을 가려있어. 한 머리 왜 안 해봤어? 누가 넣어서 계속 말린 거 아닌가? 붉은 기가 무서워. 무서워서 톨톤이라고 생각하면. 근데 붉은 기가 진짜 다음내가 너무 흰색이에요. 아, 남의 라인. 잘 모르겠죠? 안 머리? 안 머리 자르고 벌써 길으니까. 앞머리 자르고 금세 못 길어요. 아, 그래? 계속 잘라다듣고. 잘 안 자라. 잘 안 자라. 앞머리 가발이. 근데 앞머리 자르잖아. 너무 자르잖아. 어, 그러니까. 지금 여기까지 와요. 그때 앞머리 자른데 있었잖아. 그 앞머리가 여기까지 와야지. 아직도 여기까지 밖에 안 와. 근데 여기까지 왔어야 돼. 그래서 쫄라서 일단 잔머리 잘라주시고. 잔머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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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альныхίναι 흔들돼? 잔머리. 잔냄. 잔머리. bounded. 온돌이 이쁘다 너무 예쁘다 좋아요 좋아요 잘한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늘 베네피트 광고 촬영 현장이고요 총 4가지 컨셉 촬영했고 늘 촬영했던 대로 블루 제품, 블러셔, 립 제품 그리고 프라이머 제품 이렇게 해서 4가지 컨셉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카트가 있었던 쇼핑하는 컨셉에 그 촬영이 제일 귀여웠던 것 같아요 유치원 선생님 같은 많이 좋아요 좋아요 너무 잘한다 오케이 너무 예뻐요 안녕 고객님 살짝 바꿔줘도 될 것 같은데 고객님 칭찬 많이 받았어요 너무 색깔도 귀엽고 디자인도 귀엽고 곰돌이꽃 처음 받아봐요 해븐 곰부니꽃인 것 같아요 곰부니꽃인 것 같아요 곰부니를 상징하는 꽃인 것 같아요 집에 잘 가지고 가려고 너무 귀엽죠 베네피트 촬영장까지 찾아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광고 촬영 날은 원래 정신이 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좀 촬영하느라 사실 잘 많이 맛있는 거 준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이렇게 촬영하면서 잘 못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 끝나고 이제 집에 가져가서 맛있게 먹는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약간 기운이 없지만 마지막까지 촬영을 잘 예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작장이고요 예쁘게 꽃도 달고 촬영 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촬영 후 촬영 후 촬영 후 배고프로 촬영 또는 나의 촬영 후 촬영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